일단은 자카르타에 처음 왔기 때문에 뭔가 자카르타를 소개 받고 싶어요 같이 가이드를 해주시면 자카르타에서 일단 제가 이번에 처음 자카르타에 와 왔는데요 뭔가 되게 설레인하고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팬분들은 처음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네, 바래입니다 이 앗텀야 사람들 저거팡팬스펜스 비싱이 그리고 인터넷에 와 왔기 때문에 이 앗텀야는 오늘 처음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앗텀야는 그 때가 정말 즐거운 시간을 즐기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질문은요 이렇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제가 처음에 처음에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화보 촬영 때문에 발리에 왕정 있었어요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는데 사실 그때는 정말 촬영하기 너무 바빠서 많이 못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만약에 여행을 하게 된다면 발리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indonesia 그녀는 어제 먹은 음식이 맛있고, 어제 먹으니까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 poll 여러분이 궁금한다면, 어떤 음식이 있는지 궁금한다면? 그리고 답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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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바라는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게 사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원하는 거라고 보다도 이번에 첫 팬미팅으로 인해서 뭔가 좀 더 약간 가까워 하셨으면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수업을 위해서 간식과 논리에 관 드림ficont Immediately 이사야 지금 이번에는 한국어 장영원에 의해 들은 한국어 장영원에서 아쉬운 원장님이 있을지 한국어 장영원에 의해 내게unun 학원에 의해 이 건지는 그 말에 의해 내게 전에 뇌사로 관련된 편의가 한국어 장영원에서 수상에서는 맵기게ior 일단은 자카르타에 처음 왔기 때문에 뭔가 자카르타를 소개하고 싶어요 같이 가이드를 해주시면 자카르타에서 되게 유명한 곳이나 맛집 같은 데도 돌아다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발레로부터 이렇게 우리의 장사는 사는 사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카르타가 발리는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처음 오시기 때문에 그런... 제가 처음 오시는 도시이기 때문에 약간 궁금한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 도시는 어떨까. 그렇군요. 네, 일단은 제가 처음 오시는 도시이기 때문에 약간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